안녕하세요 누룽지로 숭늉만 끓이지 말고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집에 있는 재료로 쉽고 맛있는 한 끼 식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김치를 작게 썰어주세요 잘 익은 묵은지로 만들어야 맛있습니다 계란을 풀어주세요 냄비에 김치, 다진 마늘 반 큰술, 참기름 한 큰술 넣고 센 불로 볶아주세요 지글지글 소리 나면 중불로 바꾸고 그때부터 1분 더 볶습니다 물 1리터 멸치액젓 한 큰술 누룽지 120g 넣고 센 불로 끓여주세요 팔팔 끓으면 중불로 낮추고 누룽지가 퍼질 때까지 끓입니다 뚜껑 닫지 마세요 취향에 맞게 누룽지 상태를 보며 끓이면 되는데 저는 10분 끓였습니다 푹 퍼진 게 좋다면 더 끓여도 돼요 센 불로 켜고 김치 국물 100ml 부어주세요 다시 팔팔 끓으면 계란 골고루 부어줍니다 계란이 익을 때까지 그대로 두었다가 계란이 익으면 한쪽 방향으로 저어주세요 잘 섞이면 오늘 요리 끝! 간편하게 만들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누룽지 요리 김치 누룽지죽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